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이틀 곡입니다. 마음을 사랑해주세요 대호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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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고하셨습니다. 2. 3. 4. 4. 4. 5. 5. 5. 6. 5. 6. 6. 6. 6. 6. 7. 8. 9. 10. 8. 9. 10. 10. 10. 11. 11. 11. 지금 대구에서 가수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죠? 네, 배홍님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? 아니요, 기분 좋아해요. 좋아요? 아니, 그때 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김 선생님 오랜만에 뵙니까 너무 반갑고 글쎄요. 반가움을 찾죠. 사실은요, 이분 저하고 봉사할 것도 많이 하고요. 또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신 분이예요. 우리 저 도차라부터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되나서 근데 오늘 개성적이고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배홍님의 노래. 제가 배우 선생님의 당신을 올견로 평복에서 오늘 신나게 한 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빨간 모자에 빨간 옷에 빨간 바지에 휘발은 또 왜 또 휘신가요? 그건 내 맘이지요. 그래요? 예. 키 크고 시급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. 맞습니다. 자, 우리 배우님의 노래 당신, 박수님이었습니다. 여러분, 박수 한 번 주세요. 대기 아피대 안무 중요하며 청정기 날으면 날을 오늘 야를 당신 마음대로 너라도 하야만의 당신 이경다기 시발고 내 지목한 사랑이든 안녕 속삭한 곳이 사랑이 안 돼 흘러내기는 눈물을 상시 떠내려 그 신분을 떠난 길을 너라도 너라도 당신이 여기까지만 듣습니다 최우수 모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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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사 어깨띠가 남아 돌아서 좋은게 아닙니다. 실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두 분 키가 좀 비슷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단해 수고하셨습니다.